그렇다면 고성희 씨와 환단고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환단,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하였고 자주를 유지하였습니다. 또 연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한 일은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실행하였으나 지금은 4대의 주정이 국시로 정해져 있어 군신 상하가 굴욕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진실로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천하 후세의 비웃음은 어찌하겠사옵니까? 이 같은 이좀비의 역사의식이 손자 이니암에게 그대로 전해져 당군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당군세기가 탄생하게 된다. 고려 말에 활약을 하신 분인데요 어려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료로 시작을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수문화시중 오늘날 말로 하면 부총리까지 여김하신 그런 정치적 인물이시고 또 명필가 아마 고려시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스웨가로 알려져 있고 또 농상지보라는 책을 원나라에서 갖고 와서 반포하셔서 농사 또 누예치기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촌 선생의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은 단군세기라는 책을 지필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성희 씨 구세손인 행촌이암은 고려 말 충렬항에서 국민항 때의 문신으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한 당시 국정의 중심인물이다 이암은 10세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강화도 마리산 보제사에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초대에 단군왕검이 쌓은 참성단에 올라 단군왕검의 역사의식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이때 이미 이암은 외래풍이 뒤덮고 있던 고려를 그 옛날처럼 동방의 맑고 깨끗한 나라로 일신하려는 큰 뜻을 품는 시를 짓기도 한다 정겨워 절로 나는 흥취, 강화선 불탔다 헤어 가시련만 단군님 세운 참성단 위에 선풍이 휘몰아쳐오네 산천은 의구하지만 우리 동방의 미풍은 어디 가고 해와 달은 언제나 새로워지는데 와글거리는 외국관리가 웬 말인고 부모님 그리워 산에 올랐다가 그 옛날 태산에 오른 공자님 생각나네 바다로 고대 돌리고 맹자님처럼 나도 큰 파도를 쳐다본다 어두운 우리 동방의 거리에 누가 밝은 등불 비출 것인가 우리 동방세계의 평안을 위해 지금 내가 나서리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정이 피폐한 가운데 여섯 임금을 모시며 격동의 삶을 산 이암은 67세의 모든 관직을 벗고 강화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언제부터 지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단군세기 완성에 모두 바쳐 그의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세기를 완성하고 이듬해 1364년 5월 5일 68세의 일기로 운명한다 단군세기는 초대 단군에서부터 47대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사상 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고려말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은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던 시대이고 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력이었던 건데요 나라가 흔들릴수록 정신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정신적인 힘이 바로 고대의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서 단군세기라는 책을 정리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단군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등불을 밝혀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등불을 밝히는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단군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군세기는 당시 동북아의 종주였던 옛조선의 영화로운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저술한 역작이다 행천이암의 현손 중에 일십당 이맥이란 후손이 있는데 그는 성품이 강직하여 장록수가 연상군의 총애를 믿고 분해 넘치게 재물을 탐하고 사치를 일삼자 여러 차례 탄핵상소를 올리다가 50세에 충청도 괴산에 유배된다 그리고 66세 때인 1520년 이맥은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되어 지난 세조, 예종, 성종 때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궁궐 깊이 감춰두었던 상고 역사서를 마음껏 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당고기의 80% 분량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편찬하게 된다 태백일사는 우리의 국통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역사설화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던 북부여기가 계연수에게 전해져 환당고기 출간에 기여한 평안북도 삭주, 백골, 이형식 또한 고성희씨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세 권의 역사서와 삼성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 탄생한 환당고기는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의 기록이었지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당고기를 전수하여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 또한 고성희씨인데요 환당고기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한말의 인물인 해악 2기는 전라도 만경 출신이며 정약용의 학통을 계승한 실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석정 이정직, 매천 황연과 더불어 호남의 삼재로 불리는 인물이다 임액의 후손인 이기는 제자인 계연수에게 집안에 전해오던 태백일사를 전해주어 환당고기가 발간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세세히 감수하기도 한다 그는 당군 성주의 얼을 기리고 옛 조선의 역사를 부응시키자는 취지로 단학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구국운동에 매진했지만 끝내 나라가 기울자 1909년 7월 13일 서울의 한여관에서 음식을 끊고 순국하고 만다 그리고 계연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환당고기를 굳게 지켜 오늘의 한국사회에 널리 대중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하남당 이유립이다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관집의 넷째 아들인 이유립은 아주 일찍이 그를 깨쳤고 그 과정에 전해오는 재밌는 일화가 있다 세 살 때 천자문을 익히고 여섯 살 때 동몽선습을 읽다가 한무제토 멸지하시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터멸한 한무제는 분명 우리나라 원수인데 하시고라는 토시를 붙여 읽는 것이 나는 싫다 하고 동몽선습을 더 읽지 않았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를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유립은 환당고기 편찬자인 계연수와 친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고 나라를 되찾았지만 북쪽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아 이유립은 계연수가 발간한 환당고기 한권을 가슴에 품고 1948년 38선을 넘어 월남한다 월남하여 친척집에 살다가 1963년에 대전은행동에 정착하였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도 후악을 기르며 역사연구와 강연에 전념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 1983년 배달의숙을 발행인으로 하여 환당고기 백불을 발간하여 드디어 환당고기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이처럼 고성이시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환당고기 탄생과 전수에 지대한 공덕을 세우게 되는데요 고성이시 집안에서 환당고기의 80%를 기록했고 또한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전수해준 것도 고성이시 가문입니다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늪에 빠져 영원히 어둠 속에 빠질 뻔한 우리 역사를 다시 회생하는데 불멸의 공덕을 세운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동 커스틸라